오늘 코트 리포팅. 오늘은 저희 MB 스포츠 플러스의 막내입니다. 장인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종행부진 코트 위를 누비고 있는 바셋 선수. 바셋이 얼마나 팀에 잘 녹아들고 있냐면요. 선수들 별명을 직접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. 먼저 김진유 선수에 대해서는 터미네이터라고 부른다고 하고요. 팀 내 신인 선수들에게는 모스키톡, 즉 모기라는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. 최신수 선수는 바셋에 대해서 없으면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. 중계 화면 중간중간 바셋이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고 또 환하게 웃는 장면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코트 밖에서나 연습게임 때도 그래서 이제는 팀 선수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발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. 사실 조잭슨 선수는 조금 다혈질해 경기 상황에 따라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선수라고 하는데요. 반면에 이 바셋은 상당히 순하고 또 외국인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모든 선수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많은 팬분들 아직 조잭슨 선수를 그리워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. 우리온 선수들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? 저희 막내 여자 아나운서 장인 아나운서의 리포팅이었는데요. 참 잘 뽑았어요. 거의 오리온스에 합숙을 한 것처럼 굉장히 깊이 조사를 했네요. 전력 분석원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장인 아나운서의 리포팅이 있었습니다. section 1. 오늘의 장인 아나운서의 리포팅이 있었습니다. 초. 초, 초.